2024년 5월 5일, 2023-2024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에서 부산 KCC가 수원 KT를 누르고 우승하였습니다. 부산 KCC는 원래 전주 KCC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논란 끝에 KCC는 22년 만에 부산으로 연고지 이전을 했습니다. 전주시 자유게시판에 한 시민이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시민은 전주같이 50년 된 체육관에서 지금까지 연습한 저희 KCC 선수들이 불쌍하더라고요. 부산에서 모셔가길 잘한 듯 싶습니다. 전주시장은 사퇴해라라는 글도 있습니다. 글 작성자는 오늘 KCC가 우승했다는 소식에 한편으로는 좋다가도 다른 한편으로는 열이 받는군요. 한때 전북의 유일한 프로농구단인 KCC 이지스를 부산으로 보낸 우범기 시장은 시장직에서 내려오십시오라고 적었습니다. 부산 명예시민이 된 우범기 전주시장입니다. KCC는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서 5위에 올랐지만 최종 챔피언으로 등극했습니다. 사상 첫 5위팀 우승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프로 스포츠팀이 4개나 있는 부산이지만 연고팀 우승은 1997년 프로축구 부산 대우 로열즈와 프로농구 기아 엔터프라이즈가 마지막입니다. KCC는 작년까지 전주를 연고지로 삼았습니다. 대전을 연고로 두다 2001년부터 전주로 털을 옮겼습니다. 이후 KCC는 3차례 챔피언 결정전 우승, 2차례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상민, 서장훈, 추승균 등 KBL 대표 스타들이 거쳐갔습니다. 전주 입성 당시 KCC에게 주어진 홍 구장은 전북대 부지 내에 자리한 전주 실내체육관이었습니다. 1973년 중공됐는데 당시에는 전북을 넘어 전국 최대 규모 실내체육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시설 노후화와 협소한 공간, 열악한 선수 대기실 등의 문제가 불거져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KCC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KCC는 홍 구장인 전주체육관을 놓고 전주시와 오랜 갈등을 빚어왔으며 KBL은 KCC가 최근 전주시가 체육관 건립 약속을 7년째 지키지 않았다며 홀대와 실내 문제 등을 들어 연고지 이전 검토를 밝혀왔다고 했습니다. 결국 전주시는 KCC에게 2023년 12월까지 새 체육관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CC는 마음을 돌려 잔류를 결정했고 전주시는 총 사업비 522억원이 드는 신축 경기장을 추진했습니다. 계획은 2021년 착공해 2023년 12월 완공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주시로부터 약속했던 홈 체육관 신축을 백지화하고 체육관 부지에 프로야구 2군 경기장을 짓겠다는 통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KCC 홍 구장인 전주체육관 부지 소유권을 지닌 전북대마저 2025년까지 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러니 KCC는 연고지 이전 카드를 다시 꺼내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KCC의 연고지 이전 소식이 전해지자 또다시 사람 가지고 장난치듯 전주시는 급하게 새로 홈 경기장 2026년까지 완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있던 전주체육관의 철거 시기도 2026년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KCC의 마음은 이미 떠난 상태였습니다. 여론을 떠난 KCC보다 전주시의 잘못을 더 책잡는 분위기입니다. 한 전주시민은 부산 KCC 우승 축하하면서도 정말 부하가 치밀어 오르네요라며 그나마 몇 개 남아있지도 않은 지역의 자산을 지켜내는 게 그리도 어려운 일이었나라고 썼습니다. KCC가 연고지로 옮기면서 프로농구 19단 중 호남권을 연고를 하는 팀은 단 한 곳도 남지 않게 됐으며 KCC 이번에 부산으로 옮겼고 LG는 창원 한국가스공사는 대구 현대모비스는 울산 등 영남권을 연고지로 쓰면서 이번에 부산 한 곳 더 늘어난 것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는 안 그래도 인구도 줄고 다 서울 경기 심지어 충청권으로 떠나는 마당에 이런 엄청난 마케팅 요소마저 없애버렸습니다. KCC는 이번 시즌에 우승할 기회였고 전주시민들에게 큰 활력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장과 전주시의 7년째 끊임없는 체육관 건립 거짓말과 뒤통수는 KCC를 떠나게 만들었으며 특히 전북은 또다시 스포츠 불모지가 되었습니다.